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하라. 오늘은 또 먹방시간이 돌아왔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 반가 반가. 시청자 여러분 저 이거 봤죠? 김스타 지금 반을 다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깁스였어요 깁스요. 아이고 괜찮아요 뭐 다친거 뭐 어이겠습니까? 오늘 나도 즐겼어요. 엔세스였대요.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즐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맛있겠죠? 통닭입니다 통닭. 아이고 추하라. 예 티바 두마리 치킨이네요. 아 그러면은 제가 또 맛있게 또 음식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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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리 burst. 시청자 여러분 이건 다 리얼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리얼입니다. 팩트입니다. 에헤이 있는 사실 고드러 버렸습니다. 지금 아이고 다 티스입니다. 다 티스 아이고 네 아이고 김스탄이 이래서 삽니다. 그냥 이래서 절켰습니다. 뭐 어때요? 추우면 나중에 추우면 되지요 뭐 안 추우면 어때요? 아이고 저도 전에 그랬어요. 치우다 보니까 이거 뭐 먹도 못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왜 그래서 합니까 아이고 그냥 치우고 말고 이래서 치우면 으 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이쁜이 친구예요. 이쁜이 친구예요. 잘 봐주세요. 이쁜이 친구. 통닭 먹고 싶어? 통닭 먹고 싶어? 말 잘 들어. 이쁜이 친구. 통닭 먹고 싶어?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그러면 줄게. 내가 줄게. 너도 먹고 싶어? 너도 먹고 싶어? 같이 먹어봐. 말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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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자. 먹어. 응? 응? 응 이건 어디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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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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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좋다.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다. 지하자 좋다.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나 좋다. 이제. 그런데, 이 가arti. 수술을 당겨줍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이제. 룩으로 올라올 수 있는 수면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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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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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니 어디 갔다 왔어 여러분 이쁘니 친구들 이름 적어줄까요 이쁘니 친구들 이름 적어줄까요 이쁘니 친구 이쁘니 친구 어디갔어 말을 안하노 이쁘니 친구 이쁘니 친구 친구 이쁘니 친구 이쁘니 친구 이쁘니 친구 말 안하노 이쁘니 친구 이쁘니 친구 말 안하노 이쁘니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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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왔어? 이쁘니 이쁘니 야는 이쁜이에요 이쁘니 이쁘니 친구 이쁘니 친구 말이 없어 이쁘니 친구 이쁘니 친구 이쁘니 친구 이쁘니 친구 말이 없네요 이쁘니 이쁘니 아이고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깡깡깡 이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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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말도 안하네요 이쁘니 이쁘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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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